10. 에 이건 못잡겠는데? ㅍ ㅇ 빨리 없앜! 어 오 오오오 MC 오오오 아오 와아아 내 모온다 씨바 안보이는데? 야야야 뭐야 어디야 이거 아 이거 어디있어 이거 야 현미경인데 야 뭐야 야 랩이 저 멀리있는데 이렇게 보인다고? 미친거 아니 아 미친거 아니냐고 젠장 아 태봉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뭔 총이냐고요? 몰라 나도 혼종총이야 이게 뭐야 이게 권총이지 나도 몰라요 이게 총이냐고 젠장 어? 이걸 가지고 랩으로 왔으니까 미친짓이지 자 닫혀있누 현미경이냐고요? 아 몰라 나도 현미경인거 같아요 이걸 레이더도 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개머리판 없어도 되냐고요? 개머리판 제가 안쓰고싶어서 안쓴게 아니라요 어 청자분이 뺏어갔어요 아 이거 지하에 있는거 같다 이거 좀 쎄하다 아 있다 아 이거 레이더인데 한..한놈 개또다 쟤 저분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좋다고요? 좋다고 하는 사람들 다 나오세요 내가 하나 사줄게 아 VCCA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 있었던거 같은데 방금 내가 잘못봤나? 없네 싫어요 안사줄거에요 왜냐구요? 님들 사주면은 개량해가지고 다 쓸거잖아 말 바뀌고 뭐야 혼자 뒤 jugar 홍살에 이런 떡을 봤나 조 père 길였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헤허허허헣 너 탄 뭐니? 으이야!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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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흥 버려 으아 파르륵 왜 써 버려 오오 치킨브릭키 빨치 그미키 그림 그리는 새우신 이빨로 간답니다 따라 따라라라 치킨브릭키 아 마이쮸님 팔로그 갑니다 아씨 안보여 이거 어디야 이거 야 근데 민감도도 개빠라 어디야 이거 안보여 내가 쏠게 없네님 쏠게 없네님 팔로그 감사합니다 너 노즌차서로 내가 한번 잡아본다 일로와봐 잡았다 오 뭐야 뭉퉁이 잡았니 야 이건 못잡겠는데 오 죽어 UH! 저때 무서워 어! 아, 아이쿠, 아이쿠 어? 어이기짝 어이쿠, 씩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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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tranqu 마시메 야 야 너 잘못 bullet 오! 오! 어허헣! 으아악! 디질뻔 봤네 야 쟤 워메이지 같은데? 어 개아퍼 오! 야 개무섭운데? 오지마! 오! 오지마 진짜 제발 아 시X 확대하게 너무 가까운데 야야야야 상체 왜이래 꺼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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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흐어어허어얌 사기축 맞다구? 진짜 약 좀 그만봐세요 아니 나 파밍업 나 빨리 나갈래 개무서워 버려 이거 쓰레기 이것도 버려 없어 빨리 나가자 빨리 먹고 나가자 개무섭놈 개무섭놈 그래도 오늘 아니 뭐야 갑바 두개야? 야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? 어어어어어 자 테트리스를 한번 해볼까 버리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플래시 조합해서 이거 빼고 넣고 권총 가져가고 넣고 수류탄 가져가고 뻑찼네 이거 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고 몰라 CMS 뭐 귀찮아 TX15도 괜찮은데 아 근데 이거 M4도 생각보다 우딩 그래도 그럭저럭 잘 돼있어가지고 가져갈 수가 없잖아 안 가져갈 수가 없잖아 타로코프 무슨 재미를 하냐고요? 그냥 청자분들이랑 노가리 까는 재미 그 다음에 예능 예능 짓 하는 재미 그 다음에 다잉큐 짓 하는 재미 그 다음에 다잉큐 짓 하는 재미 가장 큰게 다잉큐 짤라가지고 희열감 느끼는 거 아주 좋지 다잉큐를 잡아야 개꿀맛이지 자아 이 똥총으로? 어 이 똥총으로? 어 어 젠포 두개 얻음 개꿀 어휴 이 똥총 진짜 다신 쓰나봐라 이거 갖다 버려야지 자아 사기 권총 가지실 분 부합 치즈로 먼저 올리시는 분 부합 치즈로 저거 올리시면 사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플리마켓에 올리세요 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